근데 그 사실 그 정말 못생긴 여자의 한 아이콘처럼 제가 비춰지잖아요 예전에 한번 사연이 왔어 길을 가는데 아이들이 가위바위보를 하더라 순례를 뽑기 위해서 근데 외치는 소리가 안내면심봉사 아이콘 너무 많아 진짜 솔직히 제가 원곡을 알잖아요 원본 알잖아요 애들이 정말로 신봉선이 되기 싫어서 얼른 얼른 냄대요 아니 근데 말씀 그렇게 하시면 신봉선이 아니면 연애인이 많이 화제됐었어요 한지민씨도 한지민씨 태연씨 아이유씨 사실 아이유 씨 신인 때 딱 보니까 제가 봐도 약간 닮은 것 같아요. 아니 이런 얘기를 하시지만 솔직히 아이유가 솔직히 은근 닮았어요. 저도 솔직히 말해서 왜 은근 닮았는데 왜 다를까. 왜 쟤는 리모의 여신이면 나는 왜 못난이 캐릭터일까 이렇게 연구를 해봤는데 아이유는 되게 땅 좋은데 집을 잘 지었어. 아 집은 이렇게 똑같은데. 지대도 좋고. 땅과의 위치가. 저는 너무 협곡에서 나는. 집을 지었어. 인나무 막 이런. 사실 제가 대한민국의 못난이 캐릭터의 한 아이콘이지만 사실 제 못난이 캐릭터에는 거품이 좀 많아요. 사실 이렇게 뭐 실제로 보면 그렇게 못생기지 않았잖아요 사실. 그렇죠. 실망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나보다 못생겨야 되는데. 뭐 본인들보다 예뻐서 실망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 유혁씨. 유혁씨. 유혁씨가 진짜 솔직하거든요. 그럼 안 가리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유혁씨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등 돌리고 있었는지 꽤 됐어요. 아니요. 진짜 한 번 말하고. 너무 웃겨서. 왜냐하면 예전에 2006년도에 만났을 때도 저렇게 자학객으로 시작을 하셨어요. 나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닌데 지금.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네.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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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로. 그리고 사실 제 뒤를 따르는 못난이들한테 굉장히 미안해요. 제가 본 게 나와서 탁벌 못난이로는 박지선 씨가 계시고요. 그래요. 사실 정말 미안한 못난이는 우리 오남이 후배. 정말 실제로 보나 TV로 보나 늘 한결같이 좀 완벽한 캐릭터인데. 제가 선배로서 그 많이 갖춘 애를 좀 이렇게 빛을 못 보게 해서 너무 미안해요. 아니 저는 오남이 씨 저희 드라마 잠깐 까벼으로 출연했거든요. 네. 비슷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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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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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처받았어요. 아니 근데 진짜 우리들 사이 우리 같은 캐릭터 사이에서는 봉선 언니는 정말 고현정 씨 끊으세요. 아 이거 진짜 높아지고. 그리고 제가 몽란이 계보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왜? 아 진짜. 아니 이렇게 어둡은. 왜? 저는 진짜 개그우먼 한 다음에 못생겼다는 소리를 처음 들었다니까요. 나도 처음 들었어. 진짜 인터넷에 보면요. 신봉선, 정주리, 오남이. 이 셋 중에 사귀려면 누구랑 사귈래. 이게 진짜 네티즈들들이. 진짜 어렵네요. 아니요. 그중에 그래도 내가 처음은 많아요. 아주 그런 게. 네. 브라운 간이 아름다움을 다 못 잡아내는 것 같아요. 오오오오. 자꾸 그런 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실물이 훨씬 예쁘지 않아요? 진짜로요. 그렇죠? 최소한 브라운 간 보다는. 본인이 스스로 외모에 자신이 없으면 절대 저런 제목을 쓸 수가 없고요. 그럼요. 절대 저렇게 당당하게 이것을 희극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오오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 자기가 이쁜 줄 알고 있는. 맞아요. 이 시대의 진정한 희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갑자기 반작 Insideson?! 자 마지막 선수도 재시해 주십시오. 마지막 선수는요. 세월이 진할수록 점점 더 상큼해지는 아주 미스테리한 협의 겁니다. 들어ais enough amount pintet. 김재학 Cuarard. 감사합니다.